대단한 짱무는 안전한 짱무는? 시? 짱무는? 짱무는? 잘하네. 한 시간 쉴 수 없이. 미영아 씨와 함께 하겠어. 미영아 씨와 함께 하겠어. 미영아 씨와 함께 하겠어. 지금 연기 많은 사람은 솔직히 비영 말고 없어. 한 번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 같아. 스탠바이랑 타이머가 따로 돼. 스탠바이 스타레스 헤맥 슬레이트 멘탈 케어 일단 이 사람은 좀 괜찮을 거 아니에요? 제가 봤을 때는 김아미 남준이 형이 제일 잘 발방 드라마? 발방 드라마? 발방 드라마? 나왔습니다 잊어달라 하였느냐 외울 수 있어? 저 다음에 왔어요 역시 역시 태배우다 저기에요 저기 액션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너를 잊어라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잘하네 경험이랑 다르네 좋아요 역시 한 거 우리가 쓰면 잊어달라 하였는데 사투리나 할게 사투리나 할게 사투리나 할게 참고로 알아듬 알아듬